드디어 완성했습니다 8주동안 무려 8주동안 그렸어요 타임레스로 찍어놓은 영상을 지금 여러분은 8배속의 속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 빨리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지만 거의 2시간씩 8주동안 그렸으니까 오랜 시간동안 그림을 그린거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 더 그려야 될 부분이 있는걸 알면서도 중간에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아내고 끝까지 그렸습니다